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이슈위! 안녕하세요 템베스트입니다! 제12회 테나시아 탑팬 어즈에서 말레이시아 팬분들이 뽑은 베스트 아티스트로 템베스트가 선정되었습니다! 말레이시아에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. 말레이시아 아이 사랑해요! 네, 말레이시아 아이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저희 템베스트가 더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늘 감사드리고 템베스트도 우리 말레이시아 아이 분들의 힘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! 저는 지금까지 이슈위 템베스트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